Why do I try? 가오 오미세르 얼굴을 보이다 가오는 얼굴이라는 명사입니다. 우는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을 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세루는 보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얼굴을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며 모습을 보이다 또는 그곳에 나타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오 오미세르 얼굴을 보이다 가오 오미세르 얼굴을 보이다 가오 오미세르 얼굴을 보이다 가오 오미세르 가오 오미세르